황희찬 선수! 대표팀의 승부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돌파력? 아니지, 그 전에 생각을 해야지 야! 시간이 어딨어? 빨리 움직여야지! 아, 이거 손은 개인기지 팀워크라니까? 캐리어! 중요한 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답이 하나일 필요는 없잖아 서로 다르다는 거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가 결패니까 최고의 무기가 결패니까